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오루입니다. 오늘의 미국 중시 현재 부동산 숏 하락에 베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동산 가격 제수를 보면 한국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기는 하나 결국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연중과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치솟다가 이후 크게 조정받은 이후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코로나 이후 엄청나게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 지점으로 된 지점이 코로나 지점인데 코로나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올라간 임대료가 현재 미국의 광범위한 인플레에 지금 현재 일조를 하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인플레를 잡기 위해 임대료를 낮춰야만 하고 필연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세계금융위기 시절처럼 이렇게 무너뜨려야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FMC에서도 부동산 가격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대놓고 언급한 것이 괜히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처럼 앞으로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부동산 하락 쇼스에 어떻게 배팅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ETF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동산 하락에 배팅하는 ETF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 쇼트 1배짜리 ETF인 REK ETF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개발기업, 모기지 신탁기업,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며 다우존스 미국 부동산 지수를 역추정합니다. 현재 이 REK의 운영수수를 보면 0.95%이고 운영자산규모는 670억으로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산을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소량으로 단탄화, 스윙트레이딩 하기에는 작은 금액으로 단탄화, 스윙트레이딩 하기에는 적합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치기는 2010년 3월이며 1개월 수익률을 보면 대략적으로 17%의 수익률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REK의 현재 6개월 수익률을 보면 24.6% 연중으로 보면 32.15%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REK ETF는 1배짜리 쇼트이면 SRS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쇼트 2배의 SRS ETF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REK의 2배 버전이며 기타 특성은 동일합니다. 운영수수료 0.95% 운영자산규모는 1000억 정도 상장시기는 2007년 1월이고 1개월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32% 정도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운영자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리얼티 인컴과 지금 아메리칸 타워의 주식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지금 현재 8월 중순부터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하는 이유들이 바로 금리의 상승 모기지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메리칸 타워도 마찬가지로 8월 중순 이후 9월 초쯤에 잠깐의 반등은 있었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 특히나 이 평상과의 거리를 굉장히 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동산 가격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며 아마 미국의 임대료가 유의미하게 하락하기 전까지는 연준은 엄청나게 이 시장을 때려잡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준에게 인플레이를 잡는 것은 가장 중요해 보이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금 현재 유가는 하락이 나왔고 식료품도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가장 늦게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올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6.5%를 돌파하며 최고치 30년 모기지가 6.5%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더불어 미국 임차로 전월 기준으로 2년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앞서서 보여주었듯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이제 불과 초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현재 단타나 스윙으로 봤을 때 rek etf나 srs etf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며 단 주의해야 될 점 높은 변동성이 따른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에 역배팅하는 상품이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주식 기업에 대한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처럼 쭉쭉 오르거나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닌 주식 시장의 연후 etf들처럼 오르내리면서 전체적인 추세를 부동산 시장에 맞춰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절대 장투를 하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srs의 월봉입니다. srs의 월봉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타면 가격에 오르내림이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자산의 원리에 맞춰서 이런 리얼티 인컴이나 아메리칸 타워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우상향 미국 주식이 우상향하듯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srs의 인버스 상품은 오히려 다른 인버스 상품처럼 이렇게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트 상품은 여러분들이 이미 쇼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염없이 올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당장 srs의 etf의 10년 첫 번 봐도 긴 관점에서 완벽한 우하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어디까지나 단기 투자형이지 오랜 기간 투자할 상품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 쇼트, 하락에 배팅하시는 분들은 REK나 srs를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REK, ETF를 지금 현재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 보조시표 상으로 보면 RSI가 69.52, CCI가 140.2로 높은 수준 현재 보조시표 상으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리얼티 인컴이나 아메리칸 타워가 좀 더 추세선 위쪽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REK, ETF를 좀 들어가 볼지 고민을 해볼 것이고 현재 REK, ETF를 매수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텔레그램 배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